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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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차량이라서 거의 안 먹었어요. 박진희 잘해봤습니다. 오, 크리에이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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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뮤직비디오가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. 뭔가 내용이 되게 다크하거든요. 그래서 그 노래의 내용이 굉장히 다크한 노래였어요. 옷을 빠져나가는 노래에 가보려고 합니다.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장르라서 너무 사실 이 앨범에서 약간 타이틀을 제외하고 저의 가장 최애곡입니다. 락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진짜 이렇게 해버린다. 진짜 이렇게 해버린다. 진짜 이렇게 해버린다. 이건 없으니? 난 너무 되게 쉬워. 이게 조명인데. 아버지. 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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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너무 좋아했어요. 하지만 메스아웃! 달리는 시내 찍기로 했습니다. 해가 있을 때랑 해가 섰을 때 지금 해가 있을 때 찍혀졌어요.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많이 되도록 할 거예요. 야, 니네 마펫 찍었잖아! 나 아니야! 우리 여기 마펫 찍었던 데인 거 아나요? 추억의 장소입니다. 나 몇 살 먹고 싶어? 우리 숙소로 와라. 우리 숙소로 와라. 삼겹살 각이야? 오늘 형이랑 벤지프레스에 삼겹살 한 잔 할까? 벤지프레스 맛있겠네. 맛있겠지. 가슴이 좋아하라 하겠다. 응, 좋아하라 하지 그냥. 진짜 공감 안 가는데 오늘. 운동으로 하는데 맛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걸까? 야, 맛있다 이런 얘기. 아, 너 진짜 너무 좋아. 잘 먹으니까. 너무 진심이야, 지금. 삼겹살에 부은 김치에... 어때? 숙소로 와라. 아, 너 먹고 싶어. 삼겹살 밥을 원판에다 한 번 구워 먹을까? 어? 밥을 원판에다 한 번 구워 먹을까? 닭가슴살 함께 할까? 어이, 좋대! 삼겹살 먹을 거다. 어? 야, 재미있냐? 롤리스트가 재미있어? 죄송합니다. 나 방금 진짜 멋있게 뛰었는데. 첨수는 다르는데 진짜. 어, 다르거든. 우와, 스톱을 뛰는 거 봐. 제발! 찬이 형 멋있는데? 시골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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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니! 예니! 예니. 예니! 예니! 오오오오오! 걸어가야 돼? 어. 룸이면 그냥? 그러게. 앞뒤이 없는데 그냥. 이렇게 가네. 끝! 다시 좀 드리러 갈게요. 지금까지 하나도 스테리스트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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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샹미에랑 같이 이런 많은 노래를 만들어볼까 해서 진짜 그냥 갑자기 본격적으로 만들게 되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. 하니가 되게 좋아하는 장르이다 보니까 하니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마지막 파이널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긴 한데 지금 저희가 연기했던 곡들 자체는 제목처럼 롤리 스트릿인 만큼 롤리한 느낌이랑 약간 힘들어하는 그런 감정들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사실 매우 추웠는데 그래도 다들 열정 있게 재미있게 촬영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챙겨가셨어요. 자 컷! 다들 할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시, 잠시만요. 어어이! 아, 다시. 추운 날씨 속에 진짜 롤리 스트리트 같은 촬영을 마쳤습니다.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게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고 싶었고 누군가 봤을 때는 홀로 저렇게 가는 건 힘들지 않겠어? 힘들어 보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나는 이 길이 왔다고 생각하고 그 자신감이 담겨 있는 그러면서 조금 쓸쓸하고 아프고 외로운 노래를 써보고 싶어서 썼습니다. 얼마 안 되는 창생이 막 없는 것 같아요. 이번 앨범도 많이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롤리 스트리트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